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$PL 이니셜라이즈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는 자신이 실행된 화면을 다시 로딩하거나 브라우저를 리프레시합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브라우저를 리프레시하려면 True 파라미터를 사용하십시오. 브라우저 리프레시 없이 화면만 다시 로딩하려면 파라미터 없이 실행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. 두 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리프레시됩니다. 브라우저가 리프레시될 때 특정 로그 메시지를 남기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브라우저 리프레시 없이 화면만 다시 로딩합니다. 하단에 W프레임의 소스 파일입니다. 소스 파일 역시 트리거를 포함합니다.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W프레임 화면만 다시 로딩합니다. 값들을 입력하고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브라우저가 리프레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정한 메시지도 콘솔 로그로 출력됩니다. 다시 인풋박스에 값들을 입력하고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화면만 다시 로딩됩니다. 브라우저 리프레시는 없습니다. 다시 값들을 입력하고 W프레임 내부의 트리거를 클릭하면 내부 화면만 다시 로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